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장 문장의 종류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첫 강의에서 평선문과 부정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었습니다. 오늘부터 강의 2개를 의문문에 설명을 하는데 투자를 하게 될텐데 의문문 파트1, 파트2로 나눠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의문문 파트1이 될 거거든요. 의문문 종류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파트1, 파트2로 나눴고요. 오늘 파트1부터 간단하게 가장 기초적인 의문문이 뭔지 요거부터 한번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의문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의문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선문이라는 애가 있고 부정문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부정문, 평선문에 대해서 부정문이 있다고 하면은 의문문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되겠죠? 의문문이라는 애는 말 그대로 의문, 의문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의미, 물어보는 의미를 가져야지만 의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원칙을 더 얘기해 보자면은 의문문이기 때문에 문장이 끝난 다음에 이 문장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로 끝나야 된다? 물음표로 끝나야 되는 게 바로 이 의문문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문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평선문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문장. 우리 저번 시간에 부정문에 정의했던 거 생각이 나십니까? 부정문이라는 거는 뭐였었죠? 평선문의 부정, 평선문의 뭐뭐 아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 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문문은 말 그대로 뭐? 이 평선문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애가 바로 이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원칙 자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평선문 했을 때 원칙이 뭐였었죠? 주어, 동사의 어순이라는 게 원칙이었었죠. 그죠? 의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반대로 가게 됩니다. 반대, 어떻게 반대? 주어, 동사였으니까 반대니까 뭐? 동사, 주어 형태로 가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 평선문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문장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어, 그죠? 국어에 대한 거 먼저 한번 봐 보시고 의문문에 대한 것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녀는 행복하다. 얘가 평소문이죠. 그죠? 그녀는 행복하다. 이게 평소문이면은 그녀는 행복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녀는 행복하다. 그녀는 행복해. 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녀는 행복해? 이렇게 말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녀는 행복해로 가게 되면은 뭐가 된다? 이때 의문문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거 또 더 볼게요.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 뭐뭐다. 로 끝났으니까 얘는 평소문이 되겠네요. 이 평소문에 대해서 의문, 의구심에 대한 것들. 그죠? 질문 같은 것들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 그걸 의문을 나타내주는 그는 그녀를 좋아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는 그녀를 좋아해.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의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뒤에 똑같이 지금 물음표 붙어졌다. 라는 거. 오케이. 뭐 대충 이제 아시겠죠? 평소문에서 의문 갈 때 그냥 의문의, 그 평소문에 의문의 느낌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일까? 그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똑같이 뭐라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한국어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영어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영어는 원칙이 약간 좀 틀리죠. 그죠? 우리 지금 한국어에서는 봐요. 그녀는 행복하다. 그녀는 행복해. 라고 해서 해하고 하다. 이것만 차이가 나죠. 그죠? 맞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차이가 뭐라는 얘기야? 동사, 주어에 자리가 바뀌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바로 이제 국어와 영어에 의문, 문, 변화, 방식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녀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자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 he likes her. 나는 사람이다. I am human. 이해 되겠네요. 자 이랬을 경우에 she is happy. 이거의 의문문으로 가고 싶으면, 그녀는 행복하다의 의문문으로 가서 그녀는 행복해. 이렇게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어, 동사를 동사, 주어로 바꿔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동사, 주어로 바꿔야 된다. 동사 누구야? 얘죠. 그죠? 그러니까 동사를 앞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형태? 이렇게. is she happy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요. 자 he likes her. 자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 그죠?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 마찬가지로 부정, 아 부정이래요. 그 의문문 하면은 그는 그녀를 좋아해. 이렇게 가겠죠. 그러고 싶으면은 동사 주어로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따가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위에서는 she is happy가 is she happy로 바뀌었었지만 밑에 것 같은 경우는 is she happy가 아니라 does he like her 형태로 변한다라는 거. 대충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부정문에서 이런 거 해봤었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비슷한 거 기억나시죠? 뭐죠? 특수동사와 일반 동사의 변화 차이는 있다. 그죠? 부정문 할 때 우리 특수동사일 때 부정문 만드는 거하고 일반 동사 부정문 만드는 거하고 틀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is 특수동사죠? like 일반 동사가 될 텐데 이거의 차이일 때 알아서 마찬가지 얘네도 의문문도 똑같이 변화하는 양식이 틀려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I am human. am I is? 그죠? 비동사죠? 비동사. 그러니까 뭐죠? 특수동사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인간이다. 인간인가? 라는 의미로 갈 때 어떻게? 특수동사니까 그냥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am I human? 이렇게 가면은 완벽한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은 부정문과 같습니다. 방금 했던 얘기예요. 특수동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비 더하기 주어. 어떻게 했죠? she is happy. is she happy. 주어하고 동사 자리. 헛가닥 바껴줬죠? 그죠? 조동사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사와 주어의 자리를 헛가닥 바꿔주면 된다는 거. 그 다음 거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뭐? 우리 일반 동사에서 부정문. 그죠? 부정문에서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두 더즈 디드 한 다음에 뭐 붙였었어요? not 붙였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두 더즈 디드라는 애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주어와 자리를 바꾼다. 그죠? 위에서 특수동사일 경우에 비와 조동사가 주어와 자리를 바꾼 것처럼 일반 동사도 자리를 바꾸긴 바꾸는데 어떻게 해놓고 바꾼다? 일반 동사 앞에다가 두 를 만들어 놓고 그 두와 주어를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부정문에 대한 거랑 같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의문 문 형태에서 동사들이 어떤 애들이 나올 경우마다 문장 자체가 틀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특수동사일 경우 한번 봐볼게요. 특수동사일 경우에는요.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 더하기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더하기 주어 그죠? 동사 더하기 주어 형태로 자리가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비주어 조동사 주어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형태로 나왔을 경우에 보통은 요거 한번 봐보세요. 비동사가 나왔을 때 이 형식일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동사가 나왔을 때 이 형식이 보통 나오겠죠? 그죠? 비동사 뒤에는 보어니까. 그랬을 경우에 보통은 sbc 그죠? 비동사 나오고 b 다음에 보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게 의문문으로 가면 어떻게 바뀐다라는 얘기야. 비동사와 주어의 자리가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비 주어 보어 이 형태로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죠? 그래서 you are a student, a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특수동사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보내서 아 you are a student 그죠? 비 주어 보어 그죠? 비 주어 보어 이렇게 지금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과 I am happy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보어 입니다. 보어가 동사가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am I happy 형태로 되니까 am 비동사가 될 거고요. I 주어가 될 거고요. 그죠? happy 보어가 되겠네요. 이 형태로 사용되는 게 옳겠다. 그죠? 이렇게 비동사가 나오면 이 형태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쓰이게 되는 겁니다. 비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보어. 자 그 다음과 조동사는 조동사는 그 뒤에 뭐 보어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죠. 우선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주어가 나오고 조동사 조동사라는 애는 반드시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R은 동사 원형을 나타내요. 그죠? 동사 원형을 나타냅니다.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이 반드시 조동사 앞에서 조동사가 앞에서 사용되어야지 동사 원형이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 자체는 중요한 거 자체는 조동사가 나오면 주어와 조동사 자리를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조동사와 주어의 자리가 바뀌어서 어떻게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조동사 뒤에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책에서도 나왔지만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만 나올 수가 있어요. can 다음에 동사 원형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원칙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의문문에서는 조동사와 주어가 자리가 바뀌면 이렇게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형태로 나와주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you will go to school 형태가 나왔을 때 will이라는 애가 조동사죠. 그랬을 경우에 의문문 너는 학교에 갈 것이다 를 바꾸면 너는 학교에 갈 것이냐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will이라는 애가 문장 맨 앞에 주어 앞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원래 will 뒤에는 동사 원형 고가 쓰였었으니까 주어 바로 다음에 고라는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오는 요 형태로 써주는 게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 밑에 거도 그래서 똑같은 얘기니까 어려울지 않을 것 같습니다. must라는 애가 반드시 모모해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가 되겠죠. 얘네가 나왔을 때 그 뒤에 come 동사 원형이죠. 마찬가지. 자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의문문으로 he must come here. 그는 반드시 이곳에 와야만 한다. 이 얘기를 의문문으로 바꾸면서 그는 반드시 이곳에 와야 할까? 이렇게 갔을 경우에 그죠? 이렇게 갔을 경우에 must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he라는 애 주어가 따라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must 자체는 원래는 주어 뒤에 있었던 애인데 앞으로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죠?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일 경우를 좀 한번 봐 볼게요. 동사가 특수동사일 경우 지금 봐봤고요. 조동사 비동사에 대한 거 봐봤고 일반 동사일 경우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부정문에서 봤었던 그 원칙에 따라서 한번 봐 볼게요. 1번 첫 번째 두 를 동사 앞에 놓는다. 부정문에 썼던 거랑 똑같죠? 동사 앞에다가 두 놓기요. 그 다음에 두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라고 부정문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정문에서 봤던 것처럼 두 고지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s 그죠? 여기에 나오는 s 형태를 누가 가져간다? 앞에 있는 두가 가져간다. 옮겨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앞에 있는 두 그래서 더 주고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 두 웬트도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뒤에는 동사 원형만 돼야 되니까 웬트라는 과거 형태는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형이 어디로 옮겨간다? 앞에 있는 두 로 옮겨가죠. 그래서 두의 과거형인 디드가 나오고 그 과거형이 없어졌으니까 웬트는 고로 가주는 게 옳다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더 주고 디드고 이 형태로 쓰이게 되는데 이렇게 쓰였을 경우에 앞에 있는 더지라는 애 그 다음에 디드 라는 애를 어디로 보낸다? 주어 맨 앞으로 옮기면은 그때 일반 동사의 의문 형태가 완료가 된다라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you go to school 했을 경우에 이 앞에 고하고 you 사이에 두 라는 애를 집어넣고 요 두, you라는 애, 고 라는 애는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두고 했을 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두만 어떻게 하면 된다? 앞으로 빼서 옮겨 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두고 투 스쿨 됐죠? 그죠? 그 다음 것이 고즈 투 스쿨 어디에 들어간다? 고즈의 앞에 들어간다. 두가 들어왔더니 뒤에는 동사 원형이래. 두 뒤에. 그러니까 이 es 는 없어져야 되겠죠. 어디로? 앞에 있는 두로. 그죠? 그래서 she does go to school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does라는 애를 어떻게 주어에 앞으로 옮겨준다. 그러니까 does she go to school 이렇게 간다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 거. I went to school. I went. went가 동사니까 요 앞에 두가 들어가야 돼요. 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두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 과거에 보니까 went 못 쓰지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쓰인다? 여기 쓰겠잖아. 두 went는 어떻게 변해야 된다? did go로 변해야 된다. 자 그래서 did I did go to school 형태로 쓰이게 되면은 그 did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문장 앞으로 그죠? 이 did를 문장 앞에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은 완벽한 의문문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의문문 만드는 거는 대충 된 것 같아요. 이걸 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을 이제 일반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의문문 또는 이제 뭐 긍정 의문문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통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보통 의문문으로 하냐? 보통이라는 얘기는 뭐야? 보통이 아닌 것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보통 아닌 애들이 바로 이 부정 의문문이 될 겁니다. 부정 의문문 지금 앞에서 봤었던 애들 제가 저랑 봤었던 애들은 그냥 긍정문에서 평서문에서 쓰이는 그런 의문문이 될 거고 평서문에서 바로 의문문으로 가는 거 말고 평서문에서 부정문으로 바뀌었다가 이 부정문이 의문문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애들을 바로 부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는 그냥 부정문과 의문문에 합해진 거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부정문과 의문문이 합해진 형태가 바로 부정의문입니다. 자 부정어를 주어에 앞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부정어가 누구죠? 부정어? 낮이죠. 낮. 그죠? 낮 붙어있는 애를 앞으로 옮겨주면 된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녀는 행복하다. 평서문이죠. 자 이거의 부정문은 뭐죠?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의문문 형태로 바꾸면 그때 바로 부정 의문문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되죠. 그녀는 행복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은 책이다. 이것은 책이다. 우리 이거 우리 책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방금 전에 특수동사를 사용했던 경우가 82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죠? 83페이지 일반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다 됐었고요. 이제 일반 의문문 그래서 정리가 대충 다 됐었고 84페이지 85페이지까지 그래서 85페이지까지 다 된 겁니다. 86페이지 지금 부정 의문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정 의문문이 나왔을 때 지금 뭐 이것은 책이 아닙니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책이다. 평서문 먼저 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평서문 이것은 책이다 나왔고요. 이것은 책이 아니다가 바로 부정문이 되겠죠. 그죠? 자 평서문의 부정문 이것을 다시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 부정 의문문. 자 그래서 이것은 책이 아니다. 이것은 의문문이니까 어떻게 이것은 책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영작을 해보면은 she is happy 분야가 행복하다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특수동사 is 나왔으니까 어떻게? 난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she is happy가 되겠죠.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부정어를 주어에 앞으로 옮겨주면 된다라며. 그죠? 그러니까 누구야? 부정어는 누구야? isn't죠? 이렇게 됐을 때 isn't를 앞으로 옮겨주면 뭐가 된다? 부정 의문문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isn't she happy? 이렇게 써주면 부정 의문문이 되는거죠. 자 그 다음 거 this is a book 했을 때 이 z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것은 책이다 했으니까 이것은 책이다의 부정어 했으니까 이것은 책이 아니다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것은 책이 아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것은 책이 아니다에서 부정어를 문장 앞으로 보내준다면 당연히 부정어는 앞으로 가게 됨으로써 의문문이 된다. 그래서 부정 의문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위에 거랑 똑같죠? 그랬을 때 똑같이 isn't this a book? 이 형태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정 의문문이 되겠다라는 거 알아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부정 의문문의 대답. 자 우리가 이제 부정 의문문은 지금 86페이지에 좀 짧게 나와있긴 한데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부정 의문문 만드는 거는 대충 알아봤으니까 부정 의문문의 대답에 대한 얘기를 봐야 될 텐데 부정 의문문 대답 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정 의문문은 일반 의문문과는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일반 의문문 한번 봐볼까요? Do you like milk?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죠? 저는 우유를 좋아하니 했을 때 좋아하면 어떻게 하죠? 좋아하면은 yes 하고 싫어하면은 no 하죠. 그죠? 그래서 yes I do 하면 좋아한다라는 뜻이고요. no I don't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일반 의문문에서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일반 의문문과는 반대의 의미를 가진 게 뭐다? 부정 의문문의 대답이란 얘기에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보면 뭐야? 거꾸로 일반 의문문과 반대로 간다라는 얘기에요. don't you like milk? 뭐죠? 평소문은 뭐지? you like milk가 되겠죠. 그죠? you like milk가 평소문. you like milk에서 부정형으로 가니까 you don't like milk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정어를 주어 앞으로 빼줘서 어떻게? don't you like milk가 된다는 얘기에요. 의미상으로는 do you like milk는 너는 우유 좋아해? 이게 될 거고요. don't you like milk는 너는 우유를 안 좋아하니?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에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일반 의문문은 그냥 yes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부정 의문문에서는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yes는 좋아하지 응 좋아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no는 반대로 또 좋아한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왜 그럴까? 물어보는 의미 때문에 그렇죠? 그죠? 왜 그럴까? 물어보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 의문문에서는 너 좋아하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응 좋아하지 않으면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 반면에 부정 의문문은 너 안 좋아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응 하면 어떻게 되죠? 응 안 좋아하냐? 응 하면은 뭐죠? 안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yes가 나오면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에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don't you like milk에서 너는 밀크 안 좋아하지 않냐? 너는 우유 안 좋아하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너는 우유 안 좋아해? 라고 얘기했을 때 좋아해?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좋아해? 라는 의미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 라고 했을 경우에요. 그죠? 아니, no. 너 우유 좋아하지 않아? 했을 때 아니 라고 했으면은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라고 했으니까 그죠? 안 좋아하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아니, no 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냐? 좋아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 의문문일 경우, 일반 의문문일 경우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경우에 완전히 반대처럼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네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대답이 반대로 나온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우선은 부정 의문문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의문문 파트1 자체는 전부 다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의문문 자체는 그래서 파트1에서 하는 부분, 부정 의문문, 일반 의문문 이렇게 봐봤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파트2로 가면서 WH 의문문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뒤에도 이제 좀 여러 가지로 WH 그 뒤에도 부가 의문문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파트2를 우리가 좀 가보겠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